작가님 지금 재미있는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시고 계시네요. 다음 이야기 또 해올게요. 그림자처럼 당신을 쫓아다니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더라고요. 어떤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앞에서는 앰비언트가 공간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앰비언트 공간이 점점 확대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앰비언트는 집에서 먼저 집이 스마트홈이 되면서 핸드폰 대신에 스마트 기기들을 쓴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또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사무실이고 그 다음에 아까 편의점 같은 데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비어있는 데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집에서 사무실까지 점프해서 날아갈 수도 없는 거니까 결국은 차를 타고 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차까지 또 차에서 사무실까지 이렇게 또 차가 아니라 실제 걸어 다니는 그런 공간들도 존재할 텐데 그런 공간에서도 앰비언트가 과연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번에 CS 2023 전시회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됐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아직 자율주행은 좀 멀었지만 자율주행 시대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율주행 시대가 됐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차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런 서비스들이 알아서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가장 사실 저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는데 BMW가 아이비전 D라고 하는 미래의 컨셉카 한 2025년인가에 실제로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를 냈는데 이 차는 겉에 표면에 색깔이 바뀌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은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그 차 운전자가 차 근처에 딱 가잖아요. 그럼 차가 이 사람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운전석 그 옆에 유리창 있잖아요. 그 유리창에 이미지가 뜹니다. 얘가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가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유리창이요? 네. 그래서 뭐 학용 어서와 이런 이제 이미지하고 메시지가 뜨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사실 그건 별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를 인식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분이 좋아지죠. 우리 붕붕이가 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가서 보통은 이렇게 키로 문을 열거나 아니면 요즘 이제 좀 스마트키가 있어서 근처에 오면 자동으로 락이 풀리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넘어서서 문까지 싹 열립니다. 그럼 이제 차에 타게 되고요. 차에 타면 보통 운전석 옆에 앞에 앞쪽에 칵핏이라고 해서 디스플레이도 있고 버튼들이 많은데 얘는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테슬라처럼? 네. 테슬라보다도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운전석 앞쪽에 이런 나무 인테리어만 딱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가 필요하다 말을 한마디 하면 거기에 필요한 메뉴판들이 아래쪽에 딱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딱 조작을 손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 조작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요한 정보들은 앞에 그 앞유리창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나 이런 걸로 네. 그 HUD라고 하는데 네. HUD. 네. 우리 내비게이션 할 때 보통 HUD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여요. 네. 그런 형태로 해서 거기에 뭐 내비도 표시가 되고 차량의 상태도 표시가 되고 뭐 SNS나 인터넷 정보도 표시가 되고 음악도 표시가 되고 모든 정보들이 그 앞유리에 표시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나중에 넷플릭스도 볼 수 있겠죠. 네. 자율주행이 되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동안은 이제 사람들이 차를 탈 때도 굉장히 이것저것 손을 이렇게 뭐 차키도 따고 시동도 걸고 운전도 해야 되고 막 여러가지 조작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다 차가 알아서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떤 특정한 공간 집부터 차까지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럼 어떻게 인터넷을 쓰느냐 예전에는 핸드폰을 썼는데 앞으로도 핸드폰을 쓸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핸드폰 대신에 요즘 왓치를 많이 쓰세요.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 언팩 행사를 했는데 그거 하면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스마트 왓치를 이용해서 집안을 제어할 수 있게끔 하겠다. 예, 그런 얘기까지 또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왓치가 스마트폰을 좀 대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무선 이어폰이 있습니다. 무선 이어폰을 끼고서 그냥 음악 듣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집에 가는데 보일러를 좀 미리 좀 켜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이어폰에다가 누구야 뭐 보일러 좀 켜. 23도로 맞춰, 25도로 맞춰.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서 딱 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대부분이 뭐 이제 애플 에어팟이나 갤럭시 버즈 이런 것들 많이 쓰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도 이미 다 그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이어폰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딱 되거든요. 현재 뭐 전화가 딱 오면 제가 운동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냥 운동하다가 뭐 알렉사, 겟더콜 아직 한국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좀 최대의 단점인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알렉사, 겟더콜 하면은 그냥 음악이 나오다가 멈추고 전화를 받습니다. 상대방하고 통화를 하다가 알렉사, 드랍더콜 하면 전화를 끊어주고 다시 음악이 나옵니다. 알렉사, 볼륨업, 볼륨 다음 뭐 그런 거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요소, 요소에서 공간, 공간에서 앰비언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아, 그래도 진짜 방금 그 아마존 이어폰? 네. 네, 네, 얘기해 주셨는데 그 한국, 영어권 사람이 영어로 하는 영어 말고도 한국 사람이 영어로 해도 소통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어때요? 아주 심하게 칸글리시 발음이면 이제 안 되고요. 저도 예전에 알바름하고 엘바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알아듣기 하려고 제가 발음을 규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소통이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네, 됩니다. 와, 되게 신기하다. 네, 알겠습니다.